~~ 현재는 하루만.. 하루만 봐주세요. 파이터님 못 갚을 돈이면 애초에 빌리지를 말았어야지 따라와! 으OOG 오우! 빨리 그려, 그려! 내 이름! 갔볼 수 있으니, 제발! 아!! 아주 죄발려, 파이단이... 어, 빨리 그려! 여자를 놔주라 아니, 이게 누구신가? 자네에겐, 내가 더 쓴 뭐 있지 않다 아, 나.. 날 데려가라 매드님! 안 됩니다! 계획을 조금 더 앞당길 뿐이다 여전히 영웅놀이에 쉼치에 계시는군 진 매드님 뭐, 좋아! 니놈의 소원대로 투기장에서 맘껏 굴려주마 뭣들 하고 있어! 얼른 도박해! 넌 뭐해? 전해까지 나설 필요 없네 걱정하지 말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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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 조 э 바에단의 횡포를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지금부터 붉은 장막 투기장으로 간다. 가서 매드닉님을 구할 것이다! 궁지에 물린 쥐새끼 꼴입니다. 이번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뭐.. 히히 히히 힝 히힝 히히 히히 전 에드님 그분께 바치기에 부족함이 없어 위대한 분이시여 당신의 종이 재물을 바칩니다 바이단!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너의 공격을 버텨내! 이번 재물은 제법 훌륭하므라 바이단! 마저! 모든 것을 부패시키는 질병의 권력을! 이 기획이 틀어졌잖아! 갑자기 어디서 저런 놈이! 진짜! 즉! 이렇게 꼭! 이렇게 rätt? ㄹㄹㄹㄹㄹㄹㄹㄹㄹㄱㄹㄹㄹㄹ 네일이 예상보다 심각해졌군 바이단이 악마와 결탁했을 줄이야 어서 바이단을 쫓아야하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이야 저길 보십시오! 노예 마차입니다! 마차가 가는 방향... 저건 바이단의 저택 방향입니다! 확실합니다! 어떤 쥐새끼가 기어들어왔나 했더니 투기장의 그 녀석이잖아 어떻게 되요... 어... 정보가 큰 리그 깜짝 놀랍니다 우 backyard 저... 저것들은 네 눈앞이 치워줘 흑때라 싱싱한 인간이라고 충분해 어디야 돼? 무슨 맛이 나르지 조금만 맛볼게 윌리아 칸이 제안을 하나 하지 여기 있는 내 재산의 절반 절반을 떼어줄 테니까 한 번만 딱 한 번만 봐줄게 돈이면 다 살 수 있는 세상이다 영웅 행세 땅을 집어치워 아직도 죄를 내우치지 않았나 바에단 또 너냐 진 매트니 그따위 참박한 지안이 통하리라 생각했나 모든 자들이 너와 같이 욕망을 쫓아 영혼을 팔진 않는다 진정 진정 이번에도 신셀 재개되었군 바에단 심판할 것이네 투기장로 와주게 없냐 제안은 음악 엉랜 자 spac 저입니다! 저 일 구해 주십시오! 아크를 찾으려면 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치를 한 건 주지 나를 입에 올릴 테니 건방치구나 나는 이미 안 된다 아크가 어디에 있는지 주인님! 주인님! 안 돼! 차를 하려면 Brennan가 고지를 못 able 우주 또 신뢰공이 글쎄 또 신뢰공이 내 영혼을 팔다니 끝까지 뒤가 구리곤 대체 슈샤여에 무슨 일이 질병의 악마들아 신의 성소를 더럽히기 마라 도와줘서 고맙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네 사제 나크슘이 악마의 손을 잡았네 그가 노리는 것은 필신 신의 성문을 통 무슨 수호를 써서라도 말려야 하네 흠 흠 멈추라 저주 받은 땅을 축복받았다고 착각하는 늙은이로군 하지만 시야 당신의 신은 틀렸다 나크슘 나의 형제여 더 이상의 죄를 지지 말게 아니 이것이 악하라면 나는 새로운 나의 신에게 이것을 바칠 것이다 나의 신은 이 혹한이 우리를 위한 최선이라고 아니다 시야 당신의 신은 틀렸어 틀렸단 말이다 의상 의상 이 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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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허성을 이용하더니 방심할 수 없군 힘을 빌려주게 으하하하 쿠키! 쿠키! 으악! 니X! 넌! 소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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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마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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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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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죽여 박자 주인님께서는 예미 아크를 찾았다 크윽! 랩으로 갈게요 썩은 육신을 이끌고 혹헌의 땅을 밟은 보람이 있구나. 참조신의 실수야. 무한한 생명의 힘이야. 나에게 새로운 몸을 다워 결코 시들지 않게 새로운 육신을... 살아있는 자가 죽음을 토하는구나. 나 진병의 군주일 예약하니 내 숨을 직접 거둬주마. 자원하라. 어둠보다 깊은 부패의 관행을 보여줄 것이니. 아직 재물이 부족했나? 어둠은 자꾸 쇠락하지 않는다. 니놈의 목을 꺾고 그 피로 죽배를 들게 되니라. 반드시! 니놈의 목을 꺾고 그 피로 죽을 수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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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를 지켜줄게 아크를 지켜줄게 지켜줄게 아크를 지켜줄게 부서지도 réal 아크를 지켜줄게 그리고 아크를 지켜줄게 아크를 지켜줄게 바로 이 에어난 연기 아크를 지켜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